유난히 가벼운 마음으로 이른 아침 워터파크 창문 앞에 소집한 관찰 카메라. 그런데 어째 여섯 분인교? 했더니. 뒤늦게 등장하는 두 대의 카메라. 하나는 아예 맨손이네 그리야. 오늘은 뭔가 색다르게 입장을 하는구만. 복장도 간만에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었다. 미양반들 표정 좀 보소. 하나같이 들떴네 들떴소. 차량 시작. 부푼 가슴 안고 드디어 워터파크로 입성. 오전 7시 30분 워터파크 완전정복에 나선 관찰 카메라. 헛소리에 관찰이 만만치 않은걸. 축구장 1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 과연 이 속에서 8배의 관찰 카메라들이 무사히 관찰 미션을 성공해낼 수 있을까. 설렘과 긴장 속에 워터파크를 주셔던 그때. 주차장 한켠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을 모시고 속속 집결하는 23대의 셔틀버스터. 그리고는 이내에 쏟아져 나오는 임파. 잠시 후. 워니 벙벙한 관찰 카메라 앞으로. 100미터 달리기하듯 사정없이 뛰고 시작하는 손님들 발견.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매페수 앞은 시장통을 방불케 한다. 확성기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 잠시 후 구름같은 임파에 황당한 3번 카메라. 그 참 카메라가 춤을 춘다. 뭐부터 찍어야 할지 당초에 감을 못 잡는다. 그런데 이때 3번 카메라의 눈을 사로잡은 어여쁜 그녀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오셔야 될 거예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진 하나씩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서 인터뷰 해주세요. 인터뷰 만났어요? 인터뷰 가능. 인터뷰 가능. 같이 하신대. 습기 없는 총각 모처럼 용기 냈다. 두근거리는 심장 부여져. 약속대로 사진부터 찍어드리는데. 무릎까지 꼬는 3번 카메라. 비키니 아가씨들은 과연 약속을 지킬까? 황제처럼 인터뷰를 시도하는 3번 카메라. 자, 여기 왜 오셨어요? 놀라웠어요. 최근에요. 저희는 제대로 인정해요. 바다가 이런데 많잖아요. 여섯밥도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도. 약조가 다르잖아요. 약조가 다르잖아요. 굳이 여기 찾으신 이유? 미끄럼들 있다가요. 바다나 이런 데는요? 바다 미끄럼들이 없어요. 아, 놀이기기도 싫어. 아, 참 어색하다. 알겠습니다. 자메다 편집될 것 같아요. 씁쓸하게 돌아선 3번 카메라. 한데 아가씨들은 전혀 그렇지도 않네. 즐겁게 기념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다. 빨리 가 Sara. oru Beckerkot 받 받 받 받